생일 축하합니다 할까?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리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레이 소리도 할거야? 응 나도 호화할거니까 1개? 2개? 3개? 나 3개 할거야 우리 보라 유림이 생일 축하해 언니 볼에 해줘야지 볼에 뽀뽀해줘야지 친해져 친 어떻게 해야 돼? 여기에도 돼지고 몇 살이야? 유림이 이제 몇 살이야? 7